에 나의 오늘은 미투이오 메이커를 해볼게요 고기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데드바이 데이라이트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한번 해볼게 렛츠게릿 오 뭐야? 어 어어 이렇게 어 헛닥봐도 함정이지? 시방 오오 이제 튜토리얼 끝이다 이거 해보자 할만한데? 얘가 길을 알려주는 거야 이런게 숨어있네 뒤질뻔했다 벌집될뻔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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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만 바닥 이상한데 이거? 어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미안하다 아 근데 한 번은 튀어나오면 안됬지 오? 뭐야 이게 끝이야? 아... 어! 뭐지 이거? 뭐 천장이 이상한데? 자 천천히 가볼게 탈취! 이거를 창조주한테 가져야돼 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전성기야 어이 씨발! 아 재밌네 이 타워 그냥 씨발해? 아주 재미가 있는 타워야 어 재미대로 못 깨는 타워같은 어 탈취! 창조주한테 이걸 가져가야돼 탈취! 보인다 보여? 야 핫 뭐야 이거 와아 아 오우! 오우! 나가는 게 이쪽인가? 끝났나? 끝났다! 창조주님께 이걸 갖다 드려야 돼! 창조주지! 창조주지! 다가가가다다다다다다 레벨이 멸쩍 아니야! 나누나! 아, 씨X 가자 메시코 피치 진정한 피치가 간다, 인 더 빌딩 맵이 어렵지 않아, 알아보이는데? 훔치러 갔다! 나는 의심병 환자야 모든 금시 막혀 있는 거지, 씨발라마? 어, 티났다 어, 티났다 어, 티났다 어, 티났다 으악! 으악! 왜, 화살을 위로 쏘는 것 까지? 예상을 했다고? 아, 씨X 깨야, 새끼야 어, 씨X 야, 괜찮아? 아, 쟤가 랭 오, 깨어 랭 어! 아이씨X 아 2중, 3중 뭐야? 아 저 가짜벽이야? 오우 짜짜짜짜짜 아 참교중님 선발대 끝! 아 참았다 기다려, 뭔가 있을거야 아 참교중님 가져갈게요 으허허허허허 미친 새끼 와 이 사이코패스가 만든건데 이거?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야 뭐야 야 이건 자기가 수백번 플레이하고 미쳤나봐 이거 지인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다 대적했나봐 아아 이거 또라이야 이거 액상 부식성 큐브 아 천장이 아니야? 점프하는걸 예상했어? 어 오케이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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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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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같이 지잡자새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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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자야 제작자야 쉽네 너의 집의 수준과 보물이 틀렸는데 나한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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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덕에 레벨업 했다 우리 창조주한테 재물 바칠게 왜 바치는게 맞냐 역겹게 생겼는데 아 예예예 예예 창조주님 자 간다 네 뭐야 리브 러브 야 이거 씨발 가야겠는데 아니 따랑이 하트를 보나마는 바로 그냥 제가 가야죠 예 뭐지 아니 나야 이럴 함정 아 뭔 그랩도 있어? 뭐야 아 씨발 두마리 인정못합니다 아 잘 벗었다 아 아 봤지 이게 지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